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DB금융투자 김연겸 과장님 만나기 전에 잠깐 저희도 광고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삼포로티비가요 여러분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 직원을 좀 채용해 보려고 합니다 경력직 두 분 그리고 신입 인턴 두 분 이렇게 채용할 건데요 뭐 저희 하는 일 여러분들이 다 뻔히 아시니까 어떤 일인지는 아마 대충 짐작을 하실 텐데 좀 좋은 분 있으면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2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포탈에서 페이지2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가실 수 있는데 거기에 공지사항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경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과장님은 회사 생활 만족스러우세요? 저희랑 한번 일해 보시겠습니까? 농담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장 어땠어요? 네 오늘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비가 많이 오지만 이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오전장 강하게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미국 시장 상승의 영향이 근데 10시 넘어서 하락 반전했었어요 그때 이유는 외국인의 현 선물 동시 매도가 집중되면서 하락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오후로 갈수록 기관들의 매도가 줄어들면서 매도가 줄었다는 건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되면서 0.63% 상승한 2364.3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15.5조원, 코스닥이 14.1조원, 29.6조원, 30조원을 살짝 못 미치는 거래대금이었고요 하지만 코스피에서 수급은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기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동시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역시 외국인이 2,640억 원, 기관은 893억 원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LG 노텍을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심풍제약, NC소프트, 삼성증권 순서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LG 노텍 들어온 건 애플과 연관된 맞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LG 노텍이 큰 폭으로 상승했죠 이따 들을게요. 아까 넣었다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호텔실라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굉장히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 신세계, 삼성전기, NC소프트 순서대로 샀는데요 여기서 호텔실라, 신세계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다들 아시라고 아시리라고 보고요 이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가장 히트는 아무래도 카카오게임지 IPO겠죠 경쟁률 어떻게 마지막 집계됐습니까? 네. 지금 나온 현지의 기준에서 1524.85대1 1524.85대1 네. 청약대금이 무려 58조 6천억 원 이전에 SK바이오팜이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31조 원이었거든요 그럼 58조 6천억이면 거의 두 배 가까운 그런 청약대금이 몰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덩달아 증권예탁금이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증권주가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올해 5G, 아이폰 4종이 새로 출시를 하는데 최소 지금 예상이 7,500만 대에서 약 8천만 대가 이제 출하될 거다 올해? 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애플 관련주들이 이제 큰 포로 상승한 것이고요 당연히 대표주는 LG 이노텍이잖아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10.1%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도 BH라는 종목이 7.2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기관 매수 상위 1, 2, 3위가 호텔신라 신세계라고 했잖아요 이 둘의 공통점은 면세점이죠 이 면세점 지금 수치가 지난 7월 외국인 면세점 매출이 US달러 기준으로 10억불을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전년 대비 29% 하락이에요 그런데 이 하락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한참 코로나 뜨거울 때보다 맞습니다. 예상치를 상위했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따위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따위공보다 좀 더 큰 이런 기업형 따위공들이 이제 소수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국에 수요는 있고 그럼요 그러나 출입국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호따리 아니라 트럭 타고 오나 봐요 맞습니다. 거의 뭐 드론을 싣고 오는지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치를 상위했다 7월달 실적이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대목이 이제 9월 10월 11월에 영속적으로 있거든요 9월은 이제 우리 추석 이제 중국에서는 중추절 10월에는 국경절 11월에는 광군제 네 이런 이제 월별로 굉장히 이벤트들이 이제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면세점주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그때쯤 되면 올 거다 외국인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따위공들이 그때 대목에 중국에다가 팔기 위해서 한국에 사갈 거다 네 미리 이제 사가는 거죠 저는 잘 몰라서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은데 원래 면세점은 1인당 한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트럭 짓고 와서 여기에 다 이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러면 괜찮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지만 중국은 기준이 다르니까요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사가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때 세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린 우리도 이제 외국에서 뭘 사면 네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아 면세점에서 팔 때는 괜찮나? 네 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참 면세점 생각하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면세점이 세금 깎아주는 이유가 네 면세점에서 안 사면 백화점에서 샀을 텐데 그래도 세금 깎아줄게 하는 이유가 관광객 많이 오라고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른 또 자영업자들도 먹고 사니까 네 근데 관광객은 안 오고 네 세금은 그냥 안 내고 사가고 네 네 뭐 뭐 예 네 그리고 사실 관광객은 또 텍스프리라고 해서 환급도 해주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증권신고서가 공시가 됐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상장한다는 얘기죠 네 네 좀 알아보면 청약일이 10월 5일에서 6일이에요 확정이 됐고요 공모규모는 무려 7,486억원 네 모집가액은 10만 5천원입니다 한주당? 네 한주당 10만 5천원 그 공모가 정해진 거예요? 네 굉장히 비싸죠 뭐 어차피 못 받을 건데요 뭐 근데 이거는 이제 네 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넷마블 DPC는 이제 지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상승을 했고요 또 관련된 JYP, SM, YG엔터테인먼트 등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탁을 말씀드리면 코스피와 다르게 이제 수급이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1.57% 상승한 866.74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코스탁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제가 동시 매수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상위 종목을 보시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KMW입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 이노와이어리스, 시젠, 휴젤, ITM 반도체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 중에서 알테오젠과 시젠은 MSCI 편입 종목이죠 이 두 종목을 제외로 하면 1, 2, 3위가 지금 통신장비주예요 통신장비주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고요 ITM 반도체 역시 우리 이어폰 최근에 이제 무선 이어폰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만든 회사죠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은 또 KMW입니다 오늘 이제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1위가 바로 KMW입니다 5G 투자가 본격화될 거라는 그런 쪽이에요 네 사실 5G 대장주는 사실 KMW가 맞고요 시촌이 제일 크니까요 최근에 움직임은 사실 좀 다른 5G보다 좀 부진했거든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덩치가 큰데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수주액이 예전만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느렸는데요 일단 수급이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KMW를 다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메디톡스, BH, 또 이노와이러스 또 들어갔습니다 오늘 기관외국인이 KMW와 이노와이러스를 5G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휴젤, ITM 반도체 또 ITM 반도체 역시 오늘 기관외국인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걸 제외하고 기관은 메디톡스, 휴젤, 미용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BH, BH는 아까 말했던 아이폰 관련주 예를 들어서 외국인은 아이폰 관련주로 LG 이노텍을 샀다면 기관은 BH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 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데이터 댐 사업인데요 이 데이터 댐 사업 프로젝트 착수 소식에 5G 관련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기관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댐 사업하고 5G는 어떤 연결고 있어요? 아무래도 데이터 댐이라는 게 트래픽 폭증, 서버 디램 확충 이런 것들이 사실 기반은 5G잖아요 5G 기반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 정부가 데이터 댐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5G 투자가 필수적이다라는 관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5G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7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발표가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또 전일 밤 11시에 갤럭시 Z 폴드2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것과 또 최근에 계속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화웨이 발, 반대급부로 삼성전자, 중저가폰, 스마트폰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수혜받는 대표적인 부분이 당연히 카메라 모듈이겠죠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카메라 모듈, 액츄에이터, OIS, 자동 A, 오토 포커스 이 부분이 합쳐서 액츄에이터라고 하고요 이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그래픽 GPU를 만든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PC용 차세대 그래픽 카드인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해당 제품의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래서 개선되는 성능 대비 가격대가 굉장히 잘 나왔대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엔비디아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 판매량이 약 5,800만대였는데요 이것을 삼성전자 수주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20억불 이상 추가 파운드리 매출이 예상이 된다라는 오늘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 수주를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성능 핵심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고성능 파운드리까지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이고 이제 레코드이기 때문에 향후에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3분기 엔비디아 퀄컴으로부터 양산이 되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적 급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이런 수주를 계속한다면 파운드리 투자, 새로운 투자 이건 역시 빨라진다 평택 3공장 착공 시기가 빨라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대표로 장비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 원익 IPS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테스나라는 종목 국내 유일의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넷패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후공정과 펜아웃 기술을 보유한 회사고 DBI텍은 사실 직접 수혜라기보다는 간접 수혜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TSMC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고성능 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고요 DBI텍이 하는 건 8인치 웨이퍼인데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운드리라는 관점에서도 간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형님들 바쁘니까 일감이 이쪽으로 갈 거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AG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TSMC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8개 회사 중에 하나였고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TSMC가 잘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SMC 라인에서 이탈을 해서 삼성전자로 왔어요 삼성전자 협력 파운드리 메인 디자인하우스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꼬신 거죠 삼성전자가 꼬셔서 AG 테크놀로지 데려왔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AG 테크놀로지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개인들이 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뭐 샀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기관 외국인들은 이러다 또 주적 없이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기관 개인들이 아무래도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이나 최근에 테마가 될 수 있는 거래가 활발한 종목들에 아무래도 좀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건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기관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관은 잘 없고 사실 뭔가 이제 이렇게 딱 뭔가 이제 올해 전망이 이런 이런 근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보고서가 이제 있어야 아무래도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그래도 개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살 때 약간 개인처럼 이렇게 뭔가 매수 가격을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산다고 하면 이렇게 호가를 올리면서 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주머니 다 채워질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사는 걸 사실 무시할 수는 없죠 최근에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 대비해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더 양호하다는 것도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도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김현경 과장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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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Trev